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저희가 버스킹을 곧 시작할 텐데요. 일단 오늘 진행은 제가 아니고 우리 김두일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한번 김두일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권태룡 많이 느끼실 텐데. 굉장히 괴롭혀요. 반복되는 일상. 굉장히 오늘 가을 날씨 참 신선하게 불어오죠. 함께 잘해 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고맙습니다. 오늘 유산슬 씨 버스킹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주시는 안동력 가수 진성 씨 등 많은 박수 주시오. 고맙습니다. 저 이거 행사에 앞서서 사은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행주라는 거예요. 행사 전에는 꼭 약장사가 필요한 겁니다. 자, 차근차근 불고요. 저 근데 제가 미련이 남은 곡 사실 상팔자라는 곡이 있어서 MC가 이렇게 말도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제가 한 곡 부를 테니까. 여러분 박수 한번 줄 수 있겠습니까? 자곡자가 노래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다. 그냥 어설프지만.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안동력부터 한대요. 근데 이 곡을 듣고 얼른 가수는. 바로 제이바를 한 벤누리 씨. 예상의 상품을 잘하고. 예상의 상품을 잘하고. 그래도 제이바를 한 벤에 잘하고. 상품을 잘하고. 정말 상품을 잘하고. 난 그냥 살려놔 오늘 밤처럼 살자 보면 사항할 시간 살려놔 날이 새들면 내 세상이다 행복 고맙습니다 굉장히 노래 들으니까 좀 껄쩍지근하시죠 이런 무대를 치우고